KBO링은 오직 티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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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스의 공이 빠집니다. 그 사이에 고승민 3로 도착. 오! 못 맞는 볼이에요? 흔들리는 한화에 내야. 와이스도 흔들리고 있고. 직선타! 그리고 1회에서 이렇게니 끝납니다. 한 점의 실점으로 1회를 맡고 있는 라이언 와이스. 롯데는 1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벗어납니다. 7구째에 빠지면서 볼렛. 변화구의 스윙. 치면서 삼진으로 물러나는 박승욱 선수입니다. 첫 번째 탈삼진을 박승욱 상대. 보관에는 라이언 와이스. 바깥쪽 높은 코스에 EBS 반응합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KK. 계속 걷어내고 있는 황성윤입니다. 2앤 2. 결국에는 미트에 고칩니다. 이번엔 3개의 아웃 카운트를 모두 3진으로 잡아내고 있는 라이언 와이스입니다. 뭔가 더 확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높게 솟구쳐 오르면서 3이닝 연속 3루타자 상대 출루를 허용합니다. 최근에 하기도 했고요. 왼쪽 코스입니다. 좌익수. 빠르게 이동하면서 부터감의 처리. 좌익수 권광민입니다. 원아웃. 오른쪽입니다. 이번엔 반대쪽. 우익수 앞에 안타. 레이언스는 성큼성큼 2루통과 3루까지. 3루 실. 2볼 2 스트라이크. 포스 블록킹. 공이 뒤로 빠집니다. 3루 주자 레이언스가 황으로 1루 주자 손호영은 2루에. 한 점을 더 벌어오는 롯데자이언치의 3회초 공격입니다. 점수 2대0. 볼카운트의 높은 존. 거치면서 전준호가 물러납니다. 낮게 벗어납니다. 볼렛. 1앤2에서 끌어당겼고 3루간을 빼는 안타. 2루 주자였던 손호영선은 수도 홈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한 점을 더 가난하고 있는 롯데자이언트 점수 3대0. 3회초. 석 점 차로 경기를 리드합니다. 점수 3대0. 2-4 1루 1루. 초구를 타격했던 박승욱 선수. 조아익수 권광민. 잡아내면서 3아웃. 절로 1루 1루. 그러나 두 점을 더 보탠 볼때가 3대0으로 앞서갑니다. 축전을 벌이고 있는 수위 타자 경쟁. 에레디아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고 최다 안타 부문에서는 에레디아의 격차를 5개 이상으로 벌리고 있는 레이예스입니다. 바운드 피어 올라왔습니다. 안타로 기록됩니다. 오늘 2개의 안타를 벌써 추가하고 있는 레이예스. 1루 1루에 선고되면서 3아웃. 3-1, 1-1에서 높은 존 환발했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몸쪽을 투구했는데 ABS 존의 모서리에 걸렸어요. 위치 확인하고 권광민 선수는 확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몸쪽 찌릅니다. 연속 몸쪽 재구에 물러나고만 하는 권광민. 먹힌 타구가 됐습니다. 유격수 홀플레이. 넓은 위치 확보한 이후에 박승욱 선수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2볼, 2스트라이크. 스윙커치입니다. 결국 삼진. 8삼진 7개째. 그러면서 한 이닝을 막아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플레이가 필요하죠. 높은 발사 각도입니다. 좌익수 쪽 뻗어갑니다. 꽤나 멀리. 마지막 순간에 잡힙니다. 여기서 오늘의 임무를 마치고 있습니다. 투수가 교체되는 한화입니다. 예순격이 나서서 10홀드 시즌을 실고 있는 이민우. 아운드. 지났고 1호 숫자만 얻고 1호 선택. 3아웃 찰로 1호와 1로. 그 오른손 타자들은 상대로도 안화특히 상대로는 반지가 상당히 강했으니까요. 걷어올립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방면. 당장을 넘어갑니다. 여기서 깨어나는 독수리 군단. 안화이글스 안치홍의 솔로폼.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3호 홈런의 안치홍. 지금의 이 홈런은 안치홍 선수가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스크레이트 볼렛. 밀어 쳤습니다. 우전 안타. 벨리가 내야의 문을 열고 멀티히트를 때리고 있는 최재원 선수입니다. 주자는 1호 1로. 바깥쪽 반응 없이 보 올렛. 유성의 통점자를 넘어 역전 주자까지. 아나이글스가 추류에 접독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다가 지금 오히려 말루의 위기를 접촉하게 됩니다.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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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3, 2, 1 결국에는 안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장타가 아니더라도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이öß영은. 3승 3패, 2세이브, 14홀드 시즌입니다. 번즈 타고 떴습니다. 그대로 잡힙니다. 1루 쪽입니다. 베이스 받고 2루에는 늦었습니다. 1루짜는 2루에 오늘 처음으로 출루에 실패하는 이틀레이예스입니다. 빠른 볼을 밀어쳤습니다. 좌익수 키를 넘어갑니다. 타구는 담장까지 2루짜, 대주자 장도성이 호험으로 고승민은 1루 도착. 점수를 석 점 차로 다시 바꿔넣는 고승민 선수의 1타점, 추가적시 2루 탑니다. 좌익수 끌어안고, 3번째 버튼을 만들어냅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이어갑니다. 라이너스 타구, 외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전수 앞에 1타. 구월들어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문현빈. 자, 시작 바운드. 1루에서 아웃됩니다. 본인이 판단을 쇼파운드로 정확히 하면서 병살타를 만들어내는 반지 선수의 투구를 도와주는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 2단 가입이 사실 시즌 초반에 조금 최현 선수를 어렵게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풀카운트에서 높게. 지금 와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팀의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투수 앞으로 갔습니다. 반지가 이닝을 스스로의 힘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6이닝 1실점, 폴리티스타 듀오권을 가지고 있는 찰리 반수입니다. 반호의 마운드는 박상원에서 김서현 투수로 교체됐습니다. 결국에 넣는 게 관건. 지금은 넣었고, 유격수 쪽 땅볼. 1루에서 아웃되는 전주구입니다. 더 올렸습니다. 나승협의 타구, 높은 발사 같고. 요나단 페라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포아웃입니다. 2년차 김서현. 빗맞습니다. 1루스. 파울 지역에서 최현성 선수가 잡아내면서 3작업 퇴이닝. 김서현 선수가 빠르게 이닝을 정리하고 있는 반호가입니다. 반호가 팬들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따라 받는 흐름 속에서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밀어친 타하고 3루간에 문을 엽니다. 6회에 이어 7회에도 선두 타자가 안타로 출루하는 한화이고 있습니다. 원앤투에서 결국 밀었습니다. 3루간의 안타. 확실한 방향성이 이런 좋은 결과로 연이어 이어집니다. 왼쪽에 안타. 2루차 3루에서 범성지 씨. 이제는 노하우 만루. 이제 만루에서 16타운 4안타. 2할 오픈의 성적. 딱볼. 라인 안쪽. 2루. 1루에 늦었습니다. 그 사이 3루 원자 득점. 한 점을 따라보는 한화이고 있습니다. 풀카운트 헛챕니다. 스윙 삼진아웃. 상산한 경기 초다 투구수. 바로 20인데 센터 쪽에 척신타. 우연미래 멀티트. 이제 경기를 한정차까지 추격한 한화이고 있습니다. 롯데의 두 번째 투수들과 함께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투아웃 1호 1호에서 롯데도 한현이 투수로 마운드를 교체합니다. 오른쪽으로 밀었습니다. 우익수 쪽. 우익수 쪽. 우익수 쪽. 3장 상대를 때립니다. 경기 리슨. 노시원의 큽지막한 동점 적시타. 바다와 롯데의 끝장 승부. 스코어 4대4. 7발. 다시 출발합니다. 모든 아쉬운 타석들은 바로 경기 리슨. 공기 지금 후반을 위함이었다는 듯 단어의 타자들이 일제히 깨어나고 있는 이번 7회입니다. 이 팬분은. 아! 몸에 맞는 볼! 초자 말로! 4.24 의 특연자책 17개의 홀드 바깥쪽입니다. 풀카운트 2, 4알로 풀카운트 빠집니다. 밀어내기 몰래 바노아이글스가 이 경기를 이제 역전과 함께 리드합니다 아쉽잖아요 왼손 파자인 장진혁 선수를 정현수로 막대응하는 김태현 감독인데요 원앤토 스윙 트랙아웃 잘로말로 하지만 대거 넉점의 비기니그로 경기를 이제 역전에 성공한 파노아이글스였습니다 12차례의 홀드 4.80의 평균 자체 못 맞는 볼이 기록됩니다 3.3리 두엔투에서 땅볼입니다 버킷타구 그러나 공을 여기서 놓칩니다 박승욱 루트다이언츠는 송재영 투수로 마운드를 또 한 번 끝에 했습니다 두엔투에서 바깥쪽 흘러가는 공 타격 인필드 플라이가 일찌감치 3원이 됐습니다 타석의 문현빈 깊습니다 볼렛 이어지는 말로 타석의 최인호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밀었습니다 이격수를 끝뚫습니다 3루자 그리고 2루자까지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3루자 그리고 2루자까지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스웨기타를 팀의 캡틱 최은성 선수가 해냅니다 이제는 8대4 3고 3진으로 안치홍 선수가 물러납니다 3점을 더 추가한 하마였습니다 22세이브 시즌 2.24의 평균 자체 2볼 2 스트라이크 허스윙 벳 돌았습니다 외야에 떴습니다 좌익수와 중견수 동시에 모입니다 좌익수가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권광민 잡아내면서 이제 한화의 글씨의 승리까지 아웃카운트 1개 남아있습니다 4번 타자 손호영 벳 딸려나왔습니다 유격수 쪽 3아웃 경기 끝 6회까지 뒤졌던 경기를 7,8회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한화의 글씨의 승리 최종 스포 8대4 의미있는 1승을 챙기는 홈팀 한화의 글씨입니다 4월 3일 2020 1년 2시 3 Victor 5to 8 9 8 8 9 11 9 12 9